헤리어가 만약에 쓰람헤리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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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고도 이그리 이 무장 쓰람헤리어 쓰람헤리어 기만졌거든요 이거는 되겠는데 이고도 이그리 야 뭐야 잘못썼어 미사일이 어 됐나 아 미사일이 안따라가는거 같아 어떻게 된거야 9.3 좋죠 9.3 그러면 9.7 한편만 타고요 그 다음에 9.3만 탑시다 우리 9.3 좋아합니다 9.3 좋죠 우리 좋아해요 9.3 우리 좋아합니다 10.3 10.4 앞에 있는 것도 안잡아 지내더니 구름이 많은 맵이라 적절하게 굽어 먹고 와주는 적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와.. 깜깜하다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깜깜하다 제가 탑재 첫 입문한 게 시텀이었어 시텀 부럽기 타다가 부럽기 타다가 초기재는 뭐 얄궂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좀 타다가 그러다가 입문한 게 시텀이었어 날아가는 방향이 되겠는데 아 죽어봐 여기서는 빠지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죽을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쪽에서 싸우겠습니다 저쪽에서 싸우겠습니다 저쪽에서 싸우겠습니다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피아구별 해주네 그래도 시텀 레이더가 피아구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리꽂고 있어 탑재를 못하네 다 가셨어? 왜 이렇게 급하게 가셨어 다들 왜 이렇게 급하세요 나도 왜 이렇게 급하세요 저거 뭐야 뭐가 잡힌 거지 방금 각자 이거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못 가겠어 에이텐이 많아서 저쪽으로 에이텐이 많아서 그게 못 가겠어 똥 파고 뭐 하면은 그때 씨탐이 많이 안 좋나요? 뭐 그냥 그냥 생각이죠 뭐 좋고 나쁘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좋고 나쁘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가자 가보지만 놓고요 구름 안으로 숨어 노려보고 싶긴 한데 무리하지 말자 애들이 없으면 쟤만 있으면 노려볼 만한데 뭐가 많아 이거 쟤만 채 기관포는 있잖아요 20mm 이거 있으면 되지 이 정도 거리면은 미사일은 안 맞겠다 저 형이 뭐 사바제이나 뭐 얄궈진 거 갖고 있지 않으면 안가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그냥 혼자 단독으로 뭘 하기가 힘들다 10턴도 탈만 하네요 다 보니까 간만에 타니까 본인만 괜찮으면 우리는 상관 없지 아 이런 베페는 시작할 때 해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라이언을 많이 주잖아요 돈 벌기 좋더라고요 뭐 다른 거구나 라이언 모으기 좋더라고요 뭐 기만치 막 던지고 난리 났네 저리 가면 안 되겠는데 윗텀 있고 11방인가 보네요 완전 업티어 끌려왔네요 완전 업티어 끌려왔습니다 조심합시다 저는 기만채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터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이텀이 나보면은 죽는데 고도를 낮추자 이제이텀이 나보면 스페어 맞고 죽을 파기 어 됐다 일단 안 될 것 같아 싸워 이 너도 할 수 있잖아 아 조금 늦게 쏠 것 너 빨리 싸워 기총각이네 나 이걸 못 맞춘다고 와 씨 못 죽일 뻔했다 근데 이제는 망했는데요 역시 망했는데 이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7방인가 10.7방이면 앞으로 갈만 하거든요 한 번 가봅시다 도로네에 있는가 보자 어 하나 보인다 아 너무 오른쪽인데 저거 잡으러 가다가 내가 죽겠는데 똥파 가봅시다 이번에도 역시나 교전하고 우리 공항 쪽으로 빠지는 그런 패턴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가다간 죽을 것 같아 오 잡아주네 오 잡아주네 아 기만죄가 없으니까 공격적으로 못 타기 보다 와 저런 인트로드 근처로 가면 죽는거죠 와 똥파 보세요 징글징글하다 거기 들어갈라구요 와 감히 가히 생각이 안 난다 아 이게 정리가 안된 판에서는 진짜 시템이 뭘 하기가 되게 힘드네 이게 게임이 정리가 안된 판에서 시템이 뭘 하기가 진짜 힘드네 이게 뭐 있나 김한체인가 에이템 오 됐다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이게 몰라서 김한체 안 쓰는거죠 이런 C 맞을라나 안 맞겠는데 야 미사일 안 썼으면 큰일나봐 미사일 한 발 먹여 났긴 했거든요 꼬리날개 손 상기면 에이템이 죽는거 아닌가 에이템이 꼬리날개 약점이잖아 아님 말고 으우구 티어 야 구름 위로 올라가 구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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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구름으로 살려면 구름으로 들어가 느꼬야 싸워 또 싸워 저기야 이번에 마침 미배 먹는 미션인데 그냥 깽감 내자 이러면서 10월에 중소, 12월에 대규묘 아 맞나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워선더는 또 카드라가 엔간함 맞으니까 참고나서요 근데 안될 때도 있어요 안될 때도 있어가지고 그렇답니다 카드라가 마드라가 될지 입동파 있네요 10.7방인가보다 보세요 10.7이 자탑이 정말 많아 보시면 아시겠죠 10.7 자탑 엄청 많습니다 음 강제라곤 안되나 이정도면 딱 해줄만 한데 강제라곤 진짜 안돼 야곤나곤된거 아니야? 아 됐다 자 스펙 한번 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 어떻게 한번 쏴 보려고 강네트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더 쫓겨야 되나 완전 쫓겨 김한채 쏘네 김한채 쏴서 안될 수도 있긴 한데 아 김한채 쏘네 왜 이렇게 성실하게 김한채 쓰는거야 왜이리 성실해 사와비 같은 사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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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게 만들거야 미천가지 벌컨 벌컨이 해냈다 나는 쏘고 있었을 뿐인데 형이 맞은 각으로 들어와줬죠 마무리는 아군 형들이 알겠지 저거 쏠려고 선회하다가는 에너지 다 빠질 것 같네 그리고 너무 욕심을 안내야 돼 저거 더 잡으려고 바리바리 하다가는 오 이거 이건데 이거 설마 여러분 이거는 그건데 아닌가요 아 맞다 김한채 없지 아 맞다 큰일났뻔했다 미사일로 못 맞췄으면 죽은거네 하하하하하 아 나 김한채 없지 자연스럽게 김한채 누르고있다 아하 icher 됐네 그러네 이래 이래서 그죠 모르면 용감하다고 카르 강아지 알면 저렇게 안 들어갔을건데 그쵸 전망나고 미사를 쏠 수 있는데 감이 어떻게 들어가 모르면 용감하다고 말이야 이거도 이거리 시터면 그런거 없어 시터면 그런거 없어 의대 시터면 주제에 이거도 그리 무장 그러고 싶긴 한데 헤리어가 만약에 슬암헤리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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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이거리 이 무장 슬암헤리어 슬암헤리어 기만 졌거든요 이거는 되겠는데 이거도 이거리 야 뭐야 야 잘못 썼나 왜 미사일이 어 됐나 어 하하하하 됐네요 아 미사일이 안 따라가는거 같아 어떻게 된거야 아까 그형인가 자 초음속기와 아음속기의 차이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습니다 초음속기와 아음속기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은데 헤리어가 지금 못된지 달라고 하네 마주읍시다 일단 초음속기와 아음속기의 차이를 보여주자 아이 선회하지마 선회해서 미사일 쏘면 큰일난다 오케이 3키로 이상 벌어졌죠 음 아군이 있네요 자 그리고 봤더니 우리 편대원들 다 어디간거야 흐흐흐흐 헤리어는 안만만한데 쓰람헤리어는 좀 만만합니다 쓰람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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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 헤리어는 안만만해 쓰람헤리어 한정 자 쏘고있으면 쏘고있으면 와서 맞아주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돼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항상 잘할순 없어 어쩌다 한번씩 뽀럭이 터지는거야 오해노노 와 아군들 많은데 어 이거 이거도 이거리 이 무장 이거도 이거리 이 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도 이거리 이 무장 아 안 나가는지 맞춘거같은데 아닌가 아니 이게 스페인은 unwilling 이 놈이 날라가는지 안 날라가는지 모르겠어 자 F1 좀 만만한 해죠 갑시다 만만한 해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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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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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있어요 이고동 이거리 이 무정 안되나?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쏘면은 맞아줬는데 이형도 예 그런거 없고요 맞으면 안되니까 저기서 막 싸워채이 날라오면 난리난다 괜찮지 이럴때 한마디 해주는거죠 대단해 굉장하고 야 이러고도 아직 저기 세들어 남았어 귀환할게요 단판 갑시다 나머지는 아고네 알아서 하겠죠 이줘로 팀이 잘해서 못먹는판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을 하라는거에요 미국하면 앵간하면 이긴다고 진짜 미국하면 앵간하면 이겨 일단 보세요 똥파가 날고있잖아 똥파가 적으로 왔을때 악으로 왔을때 물론 똥파 처음 나왔을때 이벤트기간때 조금 이제 초보자 똥파들 할인할 때 있는데 이제 그런 똥파들이 이제 숙련이 될 만큼 됐잖아 여러가지 교전을 거치면서 이벤트기간이 지났잖아 잘타 다들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잘타 인정해야 돼 처음에는 못타지 그러니까 뉴비를 너무 그 막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그런 뉴비중에서 미래의 그 있잖아 막 능지님이 나올수도 있고 그런거야 잘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국이님이나 미래의 초구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